에잉! 기물웅! 반갑습니다 저 머리 자랐어요 내 얼굴인데 직원 맞았다 자 오늘 또 맨스터의 소문이 났죠? 괴물질 올라왔다고? 다들 긴장탑니다 징환이 진짜 패고싶다 아아아아아아! 다 딱이들 진짜 냄새나 아까 짬뽕 먹은거 다 올라가려고 그러잖아 지금 베인 좀 멋있지 않아요 님들? 살짝 걸크잖아요 대사도 다 멋있어 과다치우 파이크를 안들어요 가끔 파이크 중에 고대주화 듣는 애들이 있는데 그럼 거의 과다치우 없이 게임하는거야 베인 꿀팁? 베인 꿀팁 뭐냐면 베인 궁을 키잖아요 한타 시작 근데 이게 구르기를 쿨마다 쓰면 안되고 구르기 딜이 있잖아요 님들 구르기 츄뎀 있잖아 평타에 구르기를 근데 그거 딜러하려고 쿨마다 쓰면 안되고 딱 중요할때만 써야돼 뭔 말인지 알지 쿨마다 쓰지 말고 그냥 평타 평타 우빙 평타 하다가 뭐 날아오면 이렇게 딱 써야지 피할때 써야돼요 피할때 어쩌라구요? 학창실에도 매일 지각했죠 아뇨? 저 지각 되게 안했어요 저 의외로 막 개근상 다 타고 초등학교때부터 지각 거의 안했어요 공부나 야자는 쨌는데 지각은 안했어 너 그래서 너는 선생님이 너는 어? 개근상 타고 지각도 안하는데 야자는 왜 쨌냐고 근데 자율 억압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바로 엎드리라고 하더라고 와우 와우 쉿 와우 이 고대조아 뒤로 갔더라 과다치우 안되길 잘했다 과다치우 그냥 흑상하나 없이 게임할뻔했죠 지환이가 일진중에서도 선생님들한테는 잘 보이는 그런 새끼였네 찐다들한테는 지옥 부자텍 뭐이들끼야 와 방금 척타이크트로 라인 좀 잡았다 아 야 나 이거 미니언 너무 토네야 잠깐만 저거 따줘야돼 에이스 이거 프리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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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야 이래 왜 걸러쓰냐 너는 죽어서 먹어 나 너무 힘들다 아 이새끼 이거 가가지고 뭐 체력도 안 채워줘 오우 아 근데 왜 한거야 아 진짜 화날라그러네 타곤산을 갖췄어야죠 진짜 씨발 쓸먹었어 와 와 와 아 아 버러지 같은 새끼 진짜 아 존나 알받는다 진짜 존나 못해 파이크 시발 15판에 46포짜리 했어 시발 왜 한거야 이거 승격전 있지 승격전에 아 나만 죽어 아 서랜하냐 우리 15분대는 서랜 안하냐 다 게임해 다 게임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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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언더충 새끼 또 있네 뭔 파이크 파보를 해 어 오케이 제이스 아 왜 건드려 딸라미 적당히 까버려야지 응 아냐 아 저걸 잡아야 되는데 와 자꾸 우리 피없다 빨리 도망가자 아 야 살아야 돼 좋지 이거 또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아 아 뭐 이렇게 뭐 절프냐 와 존나 못한다 이런 제도도 못 잡아서 아 나 전혀 안 나가 아 아 아 아 아 제일 맛있는 거다 에이스 아 아 다있었네 다있었네 아 나 존야 쿨이었구나 아 나 궁 있어 아 나 궁이 없구나 아 궁으로 날아왔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가지가지 한다 정말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왜 안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아 아 지기 싫어 진짜 뭐야 뭐야 이거 리툰 아니야? 아 진짜 게임 이렇게 져야 되냐 와 진짜 씨발 레전드네 아 존나 존나 억울해 아 난판 지면 또 다이빙이잖아 아 진짜 여긴 지옥이야 그냥 무간지옥이야 씨발 닉네임 장지 헬럽스 입니다 안된다고 지금 상황 파악 안돼 무슨 뭐 닉네임 뭐라고 했더라 용의 아이를 임신한 그딴 거 해놓고 무슨 내가 임신을 왜 하는데 그래서 연초 한대만 태워볼게요 나 화 좀 시키고 올게 나 화 너무 많이 낸 것 같아 좀 케어 좀 해 하고 그 다음 할게요 왜냐면 이거 지금 한판 지면 다이아라서 지금 저 절박한 상태에요 다녀올게요 바다기 쉘이 벌써 다이빙 할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오네 그런 마음으로 자 오늘 마스터 0점에서 어제 올렸거든요 예 그 뭐야 마스터 승급 했으니까 예 오늘 목표 한 50점 정도로 할게요 하 주지로 열로 캐리 가자 아 다행이다 다 따야돼 이거 둘은 따야돼 다 따야돼 이거 둘은 따야돼 아 나 진짜 아 나 제압되었습니다 레이스 와 진짜 그렇지 레이스 아 나 호라블라 뒤질 것 같네 진짜 이런데 아 침착했다 아 이건 또 뭐야 아 진짜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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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걸 다 먹어 니가 아 아 아 나 좀 주지 풀핀데 웃긴 놈이네 저거 레이스 잘하여 미래놓고 게임 끝난 뒤 초반에 망한 것치곤 난 할만큼 했어 카이사 킬먹고 저거밖에 못하네 저 잘하고 있는데요 제 앞에 300골인데 아 아 진짜 그렇지 레이스 진 자 이벨리아 믿고 있었다구 야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딜 다했다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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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 했다 그래도 진짜 방금 카사스 카이사랑 신짜오 반팀 만들었다 내가 다행이네요 진짜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잘하는게 진짜 잘하는거거든 한타 때 뒤진게 이즈가 아니라 양심이었네 아 아 다행이네 다행이네 잡아줘 네이스 아 레오나 흑정포파 왜이렇게 잘 맞았어 헬퍼 아니야 얘 헬퍼가 좀 생겼다는데 흉흉한 소문이 돌던데 잘해 인정 못해다 지금 이 원판은 인정할게요 이 원판 못했어 하지만 요새 옛날보단 잘해졌어 이즈리얼 옛날 이즈리얼이었으면 지금 시 못했어 넌 돈 주고 레오나알건이야 비응신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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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스 끝내나 끝낼 수 있나 끝낼만 한데 솔직히 이번판 1인분 했다고 하세요 이거 끝나고 캐리라고 하기 전에 어 이거 안 끝났는데 끝났다 끝났다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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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이걸 이기네 이걸 사네 아 나갔네 아 어떻게 그래도 살아남았네요 전 아직 다이아에 갈 몸이 아닌가 봅니다 지화아 지화아 나 이런 말 잘 안하는데 너 오늘 좀 역겹다 착하네 팀원들이 지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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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이 많이 깨졌나봐 원래 이렇지 않은데 내가 지화아 메모장 응답 없음 떴어 담배 좀 피러가 제발 안 돼요 아까 피고 왔어요 저 이제 조릴 거란 말이에요 원초 지화아 담배 피다 바람 걸려도 몰아 안 할테니까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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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캐리 공구 지화아 시즐 이건